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운 표현들 기억나시나요? 너 점프할 수 있니? 너 달릴 수 있니? 나는 달릴 수 있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I can run. 나는 걸을 수 있다. I can walk. 나는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나는 스키를 탈 수 있다. I can ski. 나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요. I can skate.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로 하는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오늘은 106페이지 106에서 look and speak. 보면서 말하기 부분 살펴보도록 해요. 첫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sing and dance, Robo? 자, 친구가 물었습니다. Can you sing and dance, Robo? 자, 로봇의 이름이 로보죠. Can you sing? 노래할 수 있니? And dance. 그리고 춤출 수 있니? 자, 노래하고 춤출 수 있어? Can you sing and dance, Robo? 라고 물었습니다. Can you sing and dance, Robo? 여러분들, Can you sing and dance, 여러분들도 노래하고 춤출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다구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Yes, I can. 자, 할 수 있으면 Yes, I can. 자, 네. 응, 나 할 수 있어. Yes, 응, I can. 나 할 수 있어. Yes, I can. 이라고 합니다. 뭐 할 수 있다. Yes, I can. Can you sing and dance? Yes, I can. 넘버 2 보도록 합시다. Yes, oh no, it's raining. Let's go outside and play. 자, 첫 번째, let's go outside and play. 자, 밖에 나가서 and play. 놀자 라고 했죠. Let's go outside and play. 라고 했습니다. Let's go outside and play. 밖에 나가서 놀자. Let's go outside and play. 뭐 let's라는 거, 제가 기억나시죠? 뭐 뭐 하자. 뭐 뭐 제안을 할 때 상대방한테 뭐 뭐 하자라고 할 때 let's라는 표현을 씁니다. 밖에 나가자. Let's go out and play. 그리고 놀자 and play. Let's go out and play. 라고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친구가 Yes, oh no, it's raining. Yes. 음. Oh no, 안 돼. 안 돼.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잖아. 비가 오고 있어. It's raining.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Put on your raincoat. Put on your raincoat. 자, view silver. Put on your raincoat. 첫 번째 친구가 제안을 한 게 뭐였죠? Let's go outside and play. Yes. Oh no, it's raining. Put on your raincoat.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look and speak에서 살펴보았고요. 너는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니? 어떻게 했었죠? Can you sing and dance? I'm not 할 수 있어. Yes, I can. 자, 밖에 나가서 놀자. Let's go outside and play. 자, 비가 내려. It's raining. 자, 배옷을 입어. Put on your raincoat. 라는 부분. Look and speak에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Next. Let's sing. 노래합시다. 노래하자. 노래합시다. 자, 파티 부분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it's raining. It's raining. It's raining. 비가 내려. 비가 내려. Peter, petal. Peter, petal. 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말을 해요. 후루룩, 후루룩. 자, Peter, petal. Peter, petal. 자, Peter, petal. Peter, petal. 라고 말을 듣습니다. 자, 비가 내려. It's raining. Peter, petal. Peter, petal.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비가 내리니까 친구가. Put on your raincoat. 자, 비옷을 입으렴. 비옷을 입어. Put on your raincoat. 그 다음에 Let's go out. 밖에 나가자. 오우, 와우. 이렇게 했어요. 밖에 나가자. Let's go out. 이런 표현들을 배워보았습니다. Next. It's snowing. It's snowing. It's snowing.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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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snow.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밖에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럴 때 눈이 내립니다. It's snowing. It's snowing. It's snowing. Snow, snow, white snow. 흰눈이죠. 흰눈, white snow. 눈이 내려요. It's snowing. 흰눈이에요. White snow.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Put on your gloves. Let's go out. 오우, 와우. 네. Put on your gloves. 눈이 오니까 장갑을 껴. Put on your gloves. 그 다음에 Let's go out. 밖에 나가자. 오우, 와우.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전체적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전체적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전체적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White snow. Put on your gloves. Let's go out. 오우, 와우. 자, 비가 내려요. It's raining. 자, 비가 내리니까 비옷을 입어. Put on your raincoat. 밖에 나가자. Let's go out. 눈이 내려요. It's snowing. 자, 장갑을 껴. Put on your gloves. 밖에 나가자. Let's go out.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비 내리는 날씨를 좋아하나요? Do you like rainy days? 자, 눈으로 날씨를 좋아하나요? Do you like snowy days? 자, 어떤 날씨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비오른 날도 좋아하고 누른 날도 좋아하는데. 자, Let's sing 부분을 통해서 배워보았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해요. Read and write. 자, 읽고 쓰기. No.8. 다음, 알파베스 읽고 써보기. 자, 어떤 알파베스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J입니다. Juice. J. 네, Juice.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Juice죠? Juice. 자, 첫 글자는 뭐로 시작합니까? J죠. 대문자 J 이렇게 쓰고요. 자, 소문자 J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K입니다. K 알파베스를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열쇠로 영어를 키 라고 하죠? 자, 키 할 때 시작되는 첫 번째 애파베스는 뭡니까? K입니다. K. 자, K 대문자 쓰기, 소문자 쓰기. 자, 이렇게 쓰죠. Next 보도록 할게요. L. 자, L입니다. J, K, L. Lion. L. 네, 사자죠? Lion. Lion 할 때 첫 레처, 첫 스펠링이 뭐가 되냐면 L이에요. 자, Big Letter. 자, 대문자고요. Small Letter. 소문자가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M. 네, 원숭이죠? 원숭이 라고 하죠? 원숭이. 자, 첫 글자 M입니다. 대문자 쓰기, 소문자 쓰기. 자, J, K, L, M. 꼭 기억하세요. 대문자와 소문자. 자, 그 다음 보도록 해요, 여러분. Next 페이지 108. 자, B. 자,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따라서 미루를 통과한 후 마지막에 나올 알파벳을 소문자로 써봅니다. 네, J이죠? 자, 마지막에 나온 알파벳 J입니다. Next. 네, K이죠? K. K. 자, Next. L이죠? L. 자, L이죠? L. 자, 그 다음. 그 다음 M입니다. 자, L이었어요, 여러분. 자, J, K, L, M. 이렇게 쓰죠? J, K, L, M.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Let's Play 부분 보도록 할게요. 오목놀이, How to play 놀이방법. No.1. 짝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오목판 그림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알맞은 말을 합니다. No.2. 그림에 맞게 말을 하면 해당 그림의 동그라미를 할 수 있어요. No.3. 그 다음은 진 사람이 원하는 그림을 정하고 알맞은 말을 한 뒤에 동그라미를 합니다. No.4.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동그라미를 하되 먼저 5개의 동그라미를 일렬로 그린 사람이 이깁니다. 자, 이해 되셨나요? Are you ready to play? 자, 놀이할 준비됐나요? Okay, Let's go! Can you jump? 네, 오목놀이 친구들과 재미나게 해봤나요? 너는 뛸 수 있니? Can you jump?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니? Can you sing and dance?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너 달릴 수 있니? Can you run? 너 걸을 수 있니? Can you walk? 자, 너 점프 할 수 있니? Can you jump? 이런 부분들이었죠? 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네, 맞아요. Yes, I can. Yes, I can. 이런 부분들을 배워보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배우는 표현들 기억나나요? 뭐뭐 하자 할 때 무엇을 썼나요? 네, 맞아요. Let's라는 표현들. 밖에 가서 놀자. 어떻게 하죠? Let's go outside and play. 자, 그 다음에 뭐뭐를 껴, 껴, 입어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썼었죠? 네, put on your gloves, 장갑을 껴. 자, 비옷을 입어, put on your raincoat라는 표현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집에서 꼭 활용해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Have a nice day. Good bye. Good bye.